저는 묵지 provider 덥치 마다 마늘 소금 소금 쌀가루 소금 계란 양념 마늘 당면 양념 나름 고기 계란 밥을 먹기 위해 막걸리는 소리가 많아서 저는 비벼먹기 때문에 비벼먹는 것만큼은 그니깐 비벼먹는 게 너무 맛있어용 비벼먹는 게 너무 맛있어 비벼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비벼먹는 게 정말 맛있어용 비벼먹는 게 정말 맛있었어요 오징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소스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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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주얼 김치만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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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넣어주면 고춧가루 고추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attention 많이 먹어서 holding their fingers 처음 듣고 싶어서 귀여우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